시작! 패밀레가 떴다. 패밀레가 떴다. 패밀레가 떴다. 저도 패밀레가 떴다. 패밀레가 떴다. 아, 진짜? 왜? 패밀레가 떴다. 형, 뭐야? 왜요? 뭔데요? 그냥 개그라고 써. 아, 근데 이거 맞는 거지. 패밀레가 떴다 해서. 나 대성형은 뭐예요? 아, 전 제 생각은 아니지만 형들이... 아, 그게 뭐예요? 진짜? 아, 그게 뭐예요? 진짜? 아, 매력이 뭐예요? 너 상당히 좀 착각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굉장히 멋을 별로 안 부리다가 저도 멋을 부리기 시작하긴 했는데 저보다 더 심한 멤버가 있었겠죠? 네. 아, 고향이 어디죠, 우리 선생님은? 전라남도 광주. 아, 광주. 거기 멋쟁이들이 많은 도시는군요.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왜 2위에 이렇게 했냐면은 자신의 입으로 굉장히,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자기를 관대하잖아요, 자기 자신한테. 네. 승리님이 하나도 말하는데 아, 광주에 자랑이 젖어. 항상 이렇게. 광주에 자랑이 됐다고, 대구에. 거의 말하는 걸로 보면 천안의 호두과장. 광주의 승리. 아, 병문요. 광주의 승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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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우린 승승 정국. 하하하하핫! 하하하하하핫! 하하하하하핫! 승리에게 팬이란? 어. 팬 말씀 하시는거죠? 예. 팬. 목마른 저에게 물 같은 존재죠 사실은 제가 질문을 다 갖고 있는데요 질문을 바꾸셨네요 승리씨 아까 분명히 안 보셨다 그랬는데 원래 질문은 승리에게 탑이란인데 그거를 팬이란으로 저희가 모를 줄 알았죠 승리씨 승리처럼 살며시 다가가서 키를 너무 웃기지 않았네 지금 좋았네 그 다음 소절을 내받는데 근데 대사가 원래 그렇게 좀 가그 가그 이제 소녀가 하는 대사였는데 거기를 또 굉장히 순수한 청년의 역할을 해야 돼서 약간 톤을 좀 그렇게 설정을 하죠 가게 가게 이게 간직하는 거구 알았다 간직하는 거야 We like to party 재성아 헷갈러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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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like to party 하고 넌 아침에서 했을 때까지인가? 서초에서 했을 때까지 그런가 서초에서 했을 때까지 그런가 한 번 전에 제가 솔로 앨범을 발매를 해서 솔로 활동을 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핸드폰을 보니까 지용이 형한테 문자가 왔어요 왔어요? 저는 그렇게 긴 문자는 처음 받아봐요 40줄이 넘는 문자가 왔어요 같은 집에서 네 네 네 뭐 이번에 눈빛은 어땠고 라이브는 어땠고 의상은 어땠고 뭐 어땠고 뭐 어땠고 뮤직비디오는 어땠고 너의 뭐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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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요 아니면 누군가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안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저는 별로인 채로 계속 할 거 아니에요 그거를 보고 아 근데 너무 꼼꼼하고 너무 디테일하세요 앨범 자켓 디자인은 뭐 어떻게 해라 네가 가서 색을 골라야 되고 뭐 디자인은 어떻고 CD 케이스 막 이렇게 쏟아 부어버리니까 약간 너무 고맙다고 그러는데 지금 또 약간 20% 어떤게 맞는지 본인 마음이 뭐예요 도대체 승리씨 어쨌든 고맙다는 마음 아 이거 해봐야 돼요 우리 막내가 형한테 달려와서 그래요 너도 푸홍 제 스타일로 하겠습니다 예 본인 스타일로 저도 옛날에 푸홍 한번 해봤었는데 하고 나면 더 어색해질 수가 있어요 자 그 하고 나면 어색해지는 푸홍 한번 할까요? 자 푸홍할게요 승리씨 허리 괜찮아요? 아 허리 힘 좋죠 드래곤이 모르고 있는 혹시 뭐 티를 또 우리 승리군이 좀 가져갔다던가 최근에 그런 건 없어요? 들려주지 않아요? 오늘 들였더라구요 오늘 오늘 뭐요? 오늘 저희 스토리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내려오는데 저는 피곤해서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보고 있다가 거울에 비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디서 많이 보던 후드 체츠가 있더라구요 너도 이거 샀어? 응? 형껀데요? 당연스럽네 너 그거 왜 입었어? 형 동생도 입고 같이 나눠 입고 이러는거죠 아니 그게 자기가 산거 같아요 아니 밖에 그냥 너덜레져 있더라구요 그래서 안 입는가보다 하고 이제 입었는데 아 뭐 그럴 수도 있죠 매일 다 저런 식으로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열어보면 되는거죠? 네 어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받아봤던 질문 중에 가장 좋은 질문이고요 승리에게 탑이란 승리에게 탑이란 아몬드죠 아 아몬드요? 무슨 탑행이 아몬드고 제가 땅콩이거든요 아몬드와 땅콩 정말 잘 어우러지는 맛이죠 잠시만요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열어볼게요 잠시만요 설레이고 있습니다 오늘 다친 사람 없이까지 최선을 다해서 재미있게 즐겼으면 좋겠고요 글쎄요 얘만 잘하면 될 것 같네요 가오